인천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6일까지 우수 디자인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 인천TP는 16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한 기업당 시제품 제작 비용을 최대 800만 원, 금형 제작 비용을 최고 2,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으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하는 것입니다.